첫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이거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챗GPT 말 AI 바람 수위는 무엇일까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정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챗봇 AI 매번 하루하루 시황중계를 저희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특징주로 매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도 그 흐름이 이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를 왜 지금 가져왔냐면 흐름이 끝나가는 흐름? 완전히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신 차릴 때가 된 거죠. 막 올라가다 보니 너무 높은데 이거 진짜 이게 이 테마가 맞을까? 이 챗GPT라는 AI라고도 하고 테마 자체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쯤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항상 진정을 시켜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럼 이게 진정이 됐을 때 과연 그다음에는 뭐를 봐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앞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잠깐 주춤한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되니까 한 주가 다 그냥 주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뭔가 느낌이 체감이 그렇게 들기도 해요. 그런데 공포심이 강해져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겨우 오늘 하루인데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제가 선호하는 FGI 인덱스라고 심리를 나타내는 그게 아직도 72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마 탐욕의 끝을 보호하는 게 있는데 주중에 79인가요? 익스트림으로도 갔다가 지금 다시 아직도 저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눌리지 않는 탐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전문가들 말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저런 게 있어요. 연준을 안 믿는 거 아니야? 시장이. 어차피 배파인 거 아니까.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올라가면 지수로 표현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잠깐 이걸 딴 얘기를 좀 하는 거지만 연관이 되니까 큰일은 먼저 짚고 떠버가 되겠죠. 지수 보면 지금 2500에서 계속 빨래를 널듯이 계속 걸려 있어요. 참새들처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2500선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매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단의 조정이 이어지는 거는 예전하고 다르지 않을까 이런 투심도 반영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던 그 전에 좀 셌던 거는 로봇이었어요. 그리고 또 로봇과 챗GPT 오면서 섞이는 게 또 메타버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쭉 올라오는데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챗GPT가 강세였기 때문에 이제 챗GPT를 이렇게 좀 소재로 가져왔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1월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잘 보면 이게 과연 실수회를 받는 걸까 아닐까 이런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수익만 내면 되지.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위에서 있다가 물려서 그러니까 수익을 이만큼 보고 있는데 더 갈 거라는 믿음만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다시 제자리 오고 제자리 오면 올라갔던 그게 그냥 풍선처럼 뻥 터져서 허탈한 상실감만 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진정하고 과연 이 챗GPT 이후에 어떤 게 수혜주인지는 솔직히 지금은 필요 없어요. 왜냐.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이게 열기가 진정된다면 과연 이 챗GPT가 이후에 어떤 쪽으로도 확장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는 그런 얘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뭐 챗GPT, AI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여러분도 찾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최근에 보면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도 펑펑 터지고 단기간에 주가가 배로 올라버리는 초급등 시세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정말 오를 만한 진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작은 연결고리도 그냥 막 올라버리더라고요. 조금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챗GPT의 투자 오픈 AI라는 회사에 어디가 투자를 했는데 MS에 투자했는데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의 총판이었던 회사가 있다. 그 회사 주가가 괜히 올라가요. 의미가 연관이 거의 없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연관이 있는 거는 투자를 하는 거 아니면 큰 의미는 없는데 그렇게 작은 거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시장의 투자 수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걸로 몰린다. 그러면 영리한 분들은 잘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그동안에 못 본 수익을 좀 회복하는 그러니까 만회를 하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잘 생각해보면 화연 챗GPT 그리고 AI 관련된 것들 이게 지금 사그라들었을 때 이 전체적인 간단한 걸 보게 되면 여기서 허화실도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 구글은 시원해한다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잘 보면 여기서 과연 어떤 섹터를 또 우리가 봐야 될지 이 챗GPT로 해서 올린 이 섹터 말고도 정말 그게 제대로 우리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슈퍼 체인저가 된다면 게임 체인저처럼 된다면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과열된 이런 분위기는 좀 경계를 하고 잘 찾아보면 괜찮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류가 하나 있는 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토마토 강한 녀석들에서 누가 1등 했지? 이러면 신상원이라고 나옵니다. 네. 네. 전문가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지? 하면 저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안 믿죠. 이게 오류입니다. 왜 모르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네. 정말 아닙니다. 이건 오류고. 이렇게 이런 잘못된 오류들이 왜 그러냐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딥러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놀랄만한 기술이긴 한데 아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답변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어떤 쉽게 이제 이거를 로직을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좀 어려운데 쉽게 이러면 저를 찾을 사람이 그 데이터 구글이던 네이버의 데이터에 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신상원 잘생겼어를 막 써 올리면 딥러닝에서 그게 하나의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있죠. 신상원을 누가 찾았는데 어딘가에 근거가 있으니 그걸 갖다 붙여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이 볼 때는 아닌 거잖아요. 네. 진짜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스스로는 컴퓨터 자체는 출력을 하는 기계인데 걔는 오류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아직은 이게 걸음마 단계니까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될 때 필요한 게 뭐일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AI 그리고 채취PT 관련된 약간의 흔적만 있더라도 굉장히 너무 지금 수급이 쏠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채취PT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허화신을 우리가 좀 가려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취PT와 AI 이쪽에 향후 섹터의 지속성 얼마나 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이미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새로 또 치고 나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미 좀 꽤 갔습니다. 이 지속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 메타버스 초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확 올리고 기관들도 이태풀 만들어서 막 사고 그런 것처럼 기대감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과 수급이 붙으면 좀 더 지속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도 따라 추종 매수가 지금 과요를 부른 것처럼 그런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메이저 업체인 지금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 큰 회사들 그리고 메타니 여러 회사들인데 이런 리더들이 먼저 앞서가서 현실성 있는 기술을 좀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게 지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또 재미있는 게 이게 결국 메타버스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가상현실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이 일단 받쳐져야 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있을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향후 섹터의 지속성 어느 정도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여기서 더 확장성 어떻게 이어다갈 수 있을까 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 좀 연결될 만한 기업이나 분야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메타버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하면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킹에 대한 우려죠. 그렇죠. 제가 잘생겼다고 나오는 건 해킹이 아니지만 오류잖아요. 정말 아닐까요? 잘못된 바이러스 제가 풀었다면 어쨌든 그런 해킹 방호를 해야 되겠죠. 원치 않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메타버스 때도 그렇고 이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기술 보안 해킹에 대한 보안 기술 이런 게 필요하니까 보안에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딥러닝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자체가 우리 일반 PC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로 하는 거고 알파고 같은 걸로 근데 그 알파고보다도 더한 슈퍼컴퓨터 이상의 컴퓨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양자 컴퓨팅 그런 기술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또 양자 컴퓨팅도 가장 중요한 건 또 보안이죠. 안정성 시스템의 안정성 또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이게 많은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릴 1만 시간 1만 년이 걸릴 거를 3초 만에 했다 3일 만에 했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그 성능의 차이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슈들이 적재적세에 붙어야 되는데 최근에 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들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또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면서 같이 이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러면 결국 시스템인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가고 AI 전용 반도체 칩도 지금 이슈가 돼서 살짝 챗GPT랑 연결이 된다 해서 옷깃만 스쳐도 급등이 나오고 가온칩스 같은 종목을 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미국의 AI 반도체들 난리나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강했었고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이 챗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AI 기술 음성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주목을 받을 거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브랜드 많이 있지만 삼성도 있고 KT도 있고 그러지만 누구야 부르면 뭐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초연결 시대라고 이제 표현이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에터버스 로봇 로봇까지도 가는 거죠. 로봇이 이제 안내하는 로봇들도 나오는데 그냥 안내만 하는 게 아니죠. 로봇한테도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그 기술은 결국 거기에 이식이 될 거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아마 될 건데 기본은 일단은 메터버스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거 결국은 또 작은 걸로 가면 또 반도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니까 보완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도 계속 언급이 됐던 시장에서 한때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적인 연결 또는 융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채TGPD도 그중에 하나는 단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봇, 메타버스 관련된 조목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히 데이터를 보완 관련해서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 또 한 가지 AA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 연결돼서 볼 만한 종목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꼭 확장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